EPC 산업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주는 EPC 위키 여러분은 길을 찾기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길잡이가 되어주는 지도일 텐데요. EPC 프로젝트에서도 지도와 같이 프로젝트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의 배치나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 완성될 프로젝트를 미리 그려보는 단계이자 그 안에 프로젝트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이것, 바로 도면인데요. EPC 위키 열 번째 궁금증, EPC 프로젝트의 도면 EPC 프로젝트에서 도면은 설계, 조달, 시공,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 EPC 위키에서는 EPC 프로젝트 각 단계마다 도면의 역할과 알고 있으면 유용한 도면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엔지니어링, 설계 단계에서의 도면은 플랜트의 기본 개념과 세부사항을 정의하는 역할인데요. 각종 기기 장치, 배관, 전기 시스템 등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해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시각화해요. 또한 원유, 가스, 화학물질 등 플랜트에서 처리할 물질의 흐름과 압력, 온도 등의 조건을 표기해요. 이게 전기, 배관, 토목 등 여러 설계 공종이 도면을 기준으로 협업하는데요. 한 공종의 설계 변경이 다른 공종에 영향을 미침으로 도면을 통해 조정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처럼 도면은 설계 엔지니어들이 구상한 프로젝트의 모습을 조달팀과 공사팀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줘요. 다음 프로큐어먼트 조달 단계에서는 도면이 자재 및 장비 구매의 기준이 돼요. 배관, 밸브 펌프 등의 사양이 도면에 정의돼야 그에 맞는 자재 사양과 수량을 계획하고 구매할 수 있는데요. 잘못된 도면은 불필요한 자재 구매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은 프로젝트 지연과 비용 증가를 만들게 돼요. 다음으로 컨스트럭션. 시공 단계에서 도면이 없다면 어떨까요? 배관이 잘못된 방향으로 설치되거나 전기 배선이 서로 간섭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따라서 시공 단계에서 도면은 작업 지침서 역할을 하는데요. 도면에 따라 철골 구조를 세우고 배관을 설치하며 전기 배선을 연결하는 등 올바른 설치를 할 수 있어요. 또한 도면의 배관의 압력 등급, 방폭 지역, 출입 제한 구역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시공 중 안전 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어요. 도면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플랜트 시공 완료 후 첫 운전부터 지속적인 정상 운영을 위해 도면은 유지 보수와 긴급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도면을 참고해 기기, 배관, 펌프, 밸브 등 위치와 작동 원리를 파악할 수 있고, 정비 시에도 필요한 절차를 수립할 수 있어요. 또한 플랜트를 일부 변경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할 때 기존 도면을 바탕으로 새로운 설계를 진행하는데요. 도면이 없다면 기존 플랜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도면에는 플랜트가 건설되는 지역의 법규 및 국제 기준도 표기되는데요. 프로젝트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면은 계약 문서로도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각 분야별로 더 다양하고 자세한 도면을 다루지만, EPC 프로젝트에서 꼭 알아야 할 주요 도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프로젝트 설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플랏플랜입니다. 플랏플랜은 플랜트의 전체에서 각종 구조물의 위치를 한눈에 알아보도록 표시된 평면도인데요. 공간 배치와 건물, 장비, 도로, 유닛 등이 표시돼요. 플랏플랜은 설계 공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설계 기준도로 안전과 경제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해 작성돼야 해요. 다음 P&ID는 Piping and Instrument Diagram의 약어로 공정 배관 개장도라고도 불리는데요. 플랜트 산업에서 핵심적인 엔지니어링 도면으로 화학 공정, 제조 공정 등의 복잡한 공정을 지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도면이에요. 이 도면에는 배관, 압력 조절 장치, 펌프, 벨브, 센서, 계측기, 열 교환기, 반응기, 분리기 등 공정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그 연결 상태가 표시돼요. 도면상의 설비별 번호가 부여돼 이를 식별할 수 있게 하고 공정의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이처럼 P&ID는 프로젝트의 시작, 상세 설계, 시운전, 운영, 유지 보수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살펴보고 확인하며 참고하는 자료고 공정 설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요. 마지막으로 General Arrangement Drawing의 약어인 GAD가 있어요. 플라트 플랜이 각종 기기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시한 도면이라면 GAD는 각 기기의 위치를 좌표 기준으로 정확한 치수로 명기한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GAD는 플랜트에 설치되는 기기의 계략적인 도면을 의미하고 기기의 구조, 모양, 노즐 위치, 사이즈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요. 이 도면은 주로 플랜트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되며 설비 간 공간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GAD는 설계 과정에서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업데이트가 되면 관련 부서와 공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플랜트를 설계하고 건설할 때 알아야 하는 도면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면이 명확하고 체계적이지 않으면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고 비용 증가와 안전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이처럼 도면은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니라 EPC 프로젝트의 설계, 조달, 시공, 운영을 연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EPC 프로젝트의 지도이자 언어인 도면. 이렇게 도면은 프로젝트의 성공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 모두 잘 알겠죠? 그리고 저희 등장에 대한 매우도 더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편에 계획을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바라보는如何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인클리어 저와 함께 하는 업로드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